전남 지역 자치단체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학생 수는 줄고 학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. 전남교육청이 다음 달 말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 그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. 전남의 학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. 최근 5년 사이 약 2만 5천 명이 감소했고 재학생이 한 명도 없어 휴교 중인 학교도 20곳에 이릅니다.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생. 여기에 기존 인구는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지역 소멸 그늘이 먼저 들이온 교육현장. 답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바쁩니다. 공사가 한창인 여수의 한 교실입니다. 이곳에 디지털 장비와 로봇 등을 갖춘 글로컬 미래교실이 곧 시범 조성됩니다. 도시란 10명 안팎의 학생은 인공지능과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세계 어디든 연결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저희 전남의 미래교실 수업의 모습을 일반화하고자 하는.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미래교실을 다음 달 29일 여수에서 개최하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선보일 계획입니다. 박람회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공생의 교육,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닷새간 열립니다. 미국과 유럽, 아프리카 등 22개국 25만 명이 박람회를 방문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각 지역이 맞닥뜨린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.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세계적 석학의 강연과 교육관 전시, 문화 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. 특히 구글과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도 박람회에 참가해 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각별히 안전 관리와... 전남교육청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통해 모아낸 세계인의 고민과 지식, 해결책을 융합해 하반기부터 교육 현장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